저희는 오늘 음악 중심에 왔고요. 오늘 착장, 화이트 착장은 팬분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오늘 디테일을 읽어 왔어요. 제가 잠깐 꼬부팔을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뮤비에도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 오랜만에 길어 봤어요. 굉장히 길어요. 제가 중학교 때 머리가 엄청 길었었는데 그때보다 더 길어요. 그때는 여기까지 한 번 산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저 머리띠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장발로 활동해 온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뿌릴게요. 장발로 살아 온 적은 있는데 활동을 안 해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장발로 친구들로 보면 장발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들어요. 헤어스타일도 좀 힘든 헤어도 많고 씰핑도 많이 꽂히고 그렇게 하고 남발은 너무 꽂힐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참 잘했는데 그래서 단발로 남아있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춤출 때도 사실 지금 지금 보면 한 3단 반응에 킬도 단발 진단 반응에 춤을 춰가지고 장발리는 진짜 너무 멀다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나 지금 왠지 모르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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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물 시민으로 합했던 분들이죠. 입지! 옆집 커버먼트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 해도 돼요? 아, 입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요번에 솔로로 컴백한 리아입니다. 오, 잘 못 소개했네요. 솔로 나왔어. 네. 저희 큐시트에 솔로 가수 리아는 없고요. 네, 입지 대표로 왔습니다. 오늘 나머지 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역시 슈퍼하타 입지! 네, 그럼 이번 신곡 포인트 가사 한 마디만 하시는 게 있나요? 아, 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말해봤다, 어선다, 그래서 낫샤이 저희도 유진이 한 멤버 낫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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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유진이 한 멤버가 왔었는데요. 네. 진짜요? 되게 예쁜 멤버야? 그 멤버가 또 한 멋있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 딱 하나 할래 기분이니까. 그 이치, 유나도 눈에 많이 띄던데. 눈에 많이 띄던데. 아무래도 그 친구 키가 제일 커서 눈에 많이 띄는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치였고요. 안녕! 안녕! 조금만 기다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조용아주. 왜냐하면 지금 멤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카메라 리허설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 좀 텀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눈을 좀 붙였어요. 근데 멤버들이 너무 귀엽게 자는데 오늘 사실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짜로 눈이 좀 속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피지가 산옥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방송에 송출되고 직전이 올라가는 그 영상만 피지가 볼 수 있는데 산옥이 예쁜 걸 쓸 수 있다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몇 번째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다, 정말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체력이 안 되고 하니까 본인한테도 화가 나고 그래서 아쉬움도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운 거죠. 저희는 제일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크다 보니까 진짜 제가 체력이 좋다고 느끼는 멤버는 류진이랑 예지언니에요. 그리고 유나 항상 암호연습 끝나고 못 일어나는 멤버는 저랑 우리 애 언니 아쉬움이 낫샤이 활동하기 전부터 고민하긴 했는데 아마 낫샤이 활동을 끝마치기 전까지 계속 안고 갈 고민? 걱정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두가 잡는 대기실의 재량이었습니다. 안녕 난 5 6 8 9 4 5 8 5 5 6 6 4 5 9 5 20 오늘 조명을 찾으러 고구마 치즈 팝콘 별명 하나 달까 봐요. 저에게 별명이 하나 필요해요. 근데 별명을 제가 직접 달겠습니다. 조명 요정 어때요? 조명 요정. 조명 되게 잘 찾는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치즈 볼이 없어요. 고화질. 아, 팝콘 볼은 있는지. 그러면 고구마 치즈 팝콘 볼, 팝콘 볼, 스페이저. 진짜 저희 멤버 다 같이 한복 입고 예쁜 사진 남겨보는 게 한복은 그거거든요, 소원이거든요. 지금 그 한복 한복 대부분 진짜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멤버들이 입은 모습도 너무 보고 싶어요. 뭔가 한복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진짜 웃겨. 일단 어렸을 때부터 데뷔하면 꼭 한복을 꼭 한번 입어야겠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약간 명절만 되면은 이렇게 연예인분들께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렇게 이런 기사 사진 같은 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너도 했잖아. 그렇지. 나? 나 했잖아. 너 했잖아. 기억 안 나? 나는 기억나잖아. 너는 시행이 아니야? 아니야. 예쁜 적 있었나? 오, 나는 기억해. 나 애청자였거든. 아, 새까맣게 입고 있었네.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이거 완전 완전 TMI인데 제가 그때 아무래도 가수로 꿈꾸고 있었는데 채영이랑 채영 언니가 TV에 나온 거 보고 나도 나가서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되게. 되게 잘한다 이러면서 나도 저기 나가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연습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같이 데뷔를 했네. 난 그게 같이 생각하면 너무 웃겨. 내 엄마한테 엄마 나도 저런 데 나가서 이렇게 뽑혀서 데뷔하고 싶다 약간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했었었거든. 근데 내가 너랑 이렇게 데뷔한 게 그 세상에 아, 이게 사람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구나. 내가, 나 지금 그게 한 7년 전이잖아. 근데 아직도 어른분들은 나를 그때, 맞아. 아이로 알아봐 주신다? 그게 너무 신기해. 나는 내 생각에는 아직 나 엄청 많이 변했거든. 근데 그때 모습으로 나 알아봐 주신 것도 너무 신기해. 근데 진짜 훨씬 많은 모습이 됐어. 나 사진 보내줘! 사진 보내줘! 류땡! 되게 못된 아이구나! 너가 저럴 줄 몰랐어. 아, 주인한테 죄하는 거 아니니? 그래야 내가 미시한테 보여주지! 내가 찍었고 내가 찍었는데? 왜 언니야? 왜 언니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되지! 내 얼굴이니까! 내 얼굴 내가 갖겠다는데! 찍어서 고맙긴 한데! 봤으면 좋겠어! 그거는 주면 줄 수 없어. 들어갈 줄 수 없어. 너가 애로 잡는거. 차라나? 나을 좀 할 줄 없어. 아, 이것은 유수 언니가 알아들어주는 거. 약한복이야. 복OUT은 이라 가지고. 네? 매처리를. 어, 우리. 목소리랑. 좋지? 왜? 왜? 예쁘지 않았어? 예쁘! 어울리지 않나? 그걸로 완전 다 하나만 넣어서 올리는 거야, 내가 배열한 거야. 그니까 예뻐! 나 좋아해, 이 색깔. 오늘 거 제일 약간 재열, 그 우리 밀려가운 막 이런 거 제일 잘 보인다. 오늘 엔딩 듣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를 원수고 있어. 봤어? 계속 이렇게 다 마지막 줄을 바꿔줬어. 돌린다. 누가 내 얘기를 하는데? 오, 약이 침소리를 해야된 거야.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엔딩을 조금 세트로 잘해 줬잖아, 생각했는데 사실 난 네 하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남았다. 남았다, 남았다가 우리. 남았다. 하고 이제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생각해. 자연스러움을 생각해. 아, 사이타하다고? 자연스러움을 생각해. 그러면은 내가... 이 청순함은 누구지? 청순한 사람? 이게 누굴까요? 누구죠? 예지 언니. 오, 비인 러브다. 한 번 왔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나 볼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아, 귀여워. 이거 진짜 뭐예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맨 처음에 맞춰보는 리허설인데 이렇게 했다가 내가 내 얼굴 보고서 놀라고. 아, 나 저 큰데? 왜 이렇게 했지? 우와. 우와. 아, 리치 이거 보여줄게요. 이, 이, 이거. 몰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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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머리 유나가 만들어지는 거. 아, 목머리. 아, 귀엽다.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여기. 너무 귀엽다. 나 진짜 맥콩이 맥. 이 귀엽다. 맞아. 이거 안 돼? 3초까지 돼. 안 돼. 아, 진짜. 아, 나 이거 못 봤어. 유진아니까. 이걸 왜 봐. 내가 이걸 왜 봐. 아이디인 것 같은데? 아이디? 연습하세요. 미치권 인스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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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처음 거 받았을 때. 아직 이제 막 카피하고 있었을 때. 컵만 하고 컵만 하고 컵만 하고. 아, 아, 여기야? 정연. 정연. 콜리. 에이. 근데 이거 왜 보고 있는 거야? 촬영되는데. 오케이. 아, 아, 아. 어? 야, 우리 언제 이 사진 찍었어? 이렇게 귀여운 거? 난리의 가게. 어엉. 아, 아. 이거 뭔데? 아, 아. 둘이. 둘이 뮤비 때. 저희 손자 기다리면서. 이러고 놀았어요. 어, 이러면서 놀았어요. 나시아의. 어때? 이러면서 예쁜 데. 아, 예쁘다.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제 뒤에는 류진언니가 있고요 약간 칙칙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조명이 그렇지만 유리 비즈는 예쁘게 봐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카메라 리허설이랑 드라이 리허설이랑 한 번에 합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처음 겪는 미끄러운 무대 바닥에 다 당황해서 제가 부폭이 자연스럽게 좁아지더라고요 무대가 미끄럽다 보니까 그래서 예지언니 뒤에 있는데 제가 예지언니 다 가리고 내가 선 거야 언니 어디서? 처음 도구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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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 빨리 빨리 거기가 맞춰놓은 자리가 있는데 제가 진짜 최대한 많이 간다고 갔는데도 예지언니를 가리게 되더라고요 계속 너 다치지만 않으면 가려도 돼 뭐야 뭐야 그럼 짝짝 가려야지 그래야겠다. 아 조금 힘들다 싶으면 이제 아 내가 센터야 하고 이제 다 가려! 다 가려! 너무 웃기다. 사용하지 않을게.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브릿지. 이게 뭐야? 쉬었습니다. 뭔데 그게? 쉬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너무 1차원적이야? 매일 수련 써야겠네. 그럼 오늘의 유나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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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언니 마무리로 인사 1번 하는 중. 안녕. 안녕 슬레이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귀여운데? 어우 당연하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예전에 튀고 어머니가 내 튀잖아 근데 우리가 다 앞살을 앞통수로 보고 있잖아 뒤통수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눈이 약간 물더라고 아아 그래가지고 일단 해볼게 저 해볼게요 몰리는 거 앞사람 한 이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딱 한 이 정도에 몰려 그러니까 엄청 몰리는 게 아니야 약간 몰려 저 지금 몰렸어요? 조금 조금 안쪽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어머나 내가 눈을 언제 이렇게 덥지 생각을 했지 근데 뒤를 보니까 언니도 똑같이 뜨고 있어 약간 이렇게 빠 빠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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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저희 이치의 저 이치가 아닌 저랑 예지 저랑 기하 언니의 컴백 주 비하인드 스토리였고요 아니 이브 그래서 한 이 정도 하 하 하 그전까지 다시 고쳐 다시 고쳐 아 이번엔 오늘 하나 둘 셋 오늘 1주차 토요일 3번째 무대까지 마쳤는데 어떠세요? 저는 뒷머리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새롭고 또 재미있었고 지금 빨리 민찌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민찌 진짜 좋아하겠다 오늘 심지어 우리 세트가 너무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 그리고 저는 오늘 의상이 되게 약간 저 스스로 약간 수줍감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뮤비 의상들 이제 몇 의상이 있는데 그래도 이 의상이 우리 팀 같애 제작해서 다 같이 맞춘 의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대를 하는 거 확실히 보니까 또 오늘 저희 다 포니테일이거든요 맞아 다 머리 하나 입었어요 자 하나씩 한번 뒤돌을게요 하나 둘 셋 저희 이제 이렇습니다 이쪽부터 포즈 하나 시켜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네 그래서 I'm not shy 오 오 자 여기 말해봐다 어서다 cause I'm not shy 오 오 말해봐다 어서다 cause I'm not shy 오 아 이거 뭐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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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고 머리 귀엽다고 머리 말해봐 어서다 cause I'm not shy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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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우리 너무 기대되고 있다는 빛나 나 사람이 제일 잘 알아서 딱 cause I'm not shy 와 진짜 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빗이 빗이 다이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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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힘내야 짜 짜 짜 짜 다시 할 활동 지금부터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개정도 뽕뽕 뽕뽕 아 이치 대기실입니다 여기 깜빡 채데렐란은 대기실에서 난 빨리 뻔해 눈 alles 얘가 못하네 기가 욕 operation IES 오 잘한다 に번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